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찍으시면 되요? 네 뭐가 엄청 많네요 오 또 있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소리 들리나? 네 소리 들리나? 이렇게 써서 가지고 오셨네요 퀵게일 아니고 진짜? 사진 찍자 하나 하나 둘 셋 부끄럽다 마이크 이거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아니요 이거 갖고 왔어요 사탕 네? 사탕 공고하는 사탕이에요 아 홀스요? 네 나눠주세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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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할 때 직빵인데 혼자 드시지 마시고 나눠 드세요 나눠 먹을 사람 많아요 나눠 먹을 사람 많다고 이거 들리나 봐 어떡해 와 와 봤잖아 어디 가? 아 왜 드리인지 몰랐어요 어머 어머 어떡해 아 나 이거 뭐 어떻게 꺼져 있는 줄 알았네 요가는 스타일이다 요거는 워낙 SNS에 많이 해가지고죠 네네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네 다시 이어가면 돼요 네 해볼게요 해볼게요 미친 웃기 네 해볼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러 잠시만요 네 어머 상품석에 뭐 요 리드까지 아 네 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헤드셋 네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수요게스트 예은이가 소개 다시 배송제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수요 게스트 예은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풤에서 썬블럭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요건 잇몸건강위의 유니렌탈에서 입속건강 올케어 치약 잘시킨 치킨머루에서 친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 역시 배우딕션 네 그거 주말꺼였구요 평일꺼 원거도 수많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 네 네 네 어머어머어머 이거 안졌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 이거 담아야 돼 할게요 배송제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수요 게스트 예은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풤에서 썬블럭 무안리핏 홍콩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건강위의 유니렌탈에서 입속건강 올케어 치약 잘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잘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사 잘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사 에이!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아 ㅋㅋㅋㅋㅋ 하하하핳 네. 돈 좋아 돈 좋아.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먹으면 운전할 때 잠이 안 와요. 코가 뻥 뚫리거든요. 맞아요. 기본 아니에요. 파란색 기본. 감성 끄겠습니다.